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능경제강사 우영호입니다. 캐스트 정말 오랜만에 촬영합니다. 여름쯤이니까 그리고 많은 이슈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 한 번 정도 나와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능경제학습법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수능경제 준비하면 좋을까 6편 끝났고요. 이제 9편과 수능만 남아있는 한 4개월 조금 더 남았네요. 120일 남았는데 이제 긴장도 되시고 또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기존에 예전부터 해서 반수하신 친구도 있을 거고 너무 다양한 친구들이 많을 거라서 제가 조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지만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노베와 유베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아예 경제를 처음 하는데 오늘도 Q&A에서 봤거든요. 나오면서 다른 과목에서 이제 경제로 넘어오기로 했다. 경제를 한 번 도전해보겠다. 그러면 이 친구들의 대부분의 걱정은 이 짧은 시간에 기가 많지 않잖아요. 지금 과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일 겁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과목과 달라서 암기량과 공부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개념과 기출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과 기출이 거의 90%야. 이 두 가지를 잘 잡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개념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래서 외울 건 거의 없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거나 이해력이 떨어지면 지금 와서 경제를 선택하지는 말아라. 쉽지 않다. 그런데 나는 이해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산소화하는 걸 좋아하고 숫자 자료 해석 이런 걸 좋아하면 지금 들어오는 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열심히 준비하셔야겠죠. 우선 리딩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벨이라고 하면 지금 시작한다고 하면 개념 없이는 문제 푸는 거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개념 강좌 수강 하시고요. 이게 몇 강이냐면 현장 버전으로 26강입니다. 한 26시간 되거든요. 이거 되게 다른 거하고 제가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이 경제 과목이 아주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모두 빠진 수능 경제입니다. 경제학 원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원리를 갖고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시소성으로 시작해서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 이렇게 가다가 가게의 효용 극대와 이윤 극대와 합리적 선택 하다가 그러면서 수요 공급 나오고 균형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총수요 총공급 나라 전체를 보고 GDP도 보고 실업도 보고 쭉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줄기가 있고 이해 중심이고 암기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과목이 잘 자기한테 맞으면 이게 쭉쭉 강의가 보면서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재미있을 거야. 그러면 맞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저는 문제 없다. 거기에 플러스 나는 산수 이해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되 그래도 개념은 7월에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 강좌와 문제풀이가 거의 전부인데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그냥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개념을 알아도 경제는 문제가 바로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을 물어보는 역사나 이런 감옥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 질이나 이런 감옥하고 그래서 경제는 그 개념을 갖고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적용해서 풀어내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자료를 해석할 수 있을까 몇 강 정도 좀 담았어 선생님이. 이거 특상 얘기하는데 교재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교재 되게 얇거든. 교재 구입하지 않고 PPT로 다 수업하니까 PPT로 수업하니까 그냥 PPT로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 저렇게 접근하시네. 뭐 이런 것들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방법론적인 부분이니까. 다섯 강인데 여기에 기출 문제를 한 열 문제 제가 섞어놔서 그렇지 고강이 빼면 한 세 시간 분량이거든요. 세 시간. 다 이해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런 것도 꽤 많을 거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해야 되거든. 왜냐면 이런 걸 갖고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런 원리가 있어.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문제 보시면 됩니다. 핫함의 가장 정석이죠. 개념과 기출. 개념과 기출. 기출도 최신 기출이 최고 좋다. 그래서 제가 이 기출을 최신 기출 중심으로 그리고 반복되는 거는 조금 제끼고 반복되지 않는 근데 좀 살펴보면 좋을 만한 것들은 더 놓고 해서 한 10년치 정도인데 앞에 한 4, 5년치가 거의 전부고 몇 문제는 좀 선별하고 거기에다 학력평가 문제도 몇 개 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이걸 통해서 기출은 반복이에요. 반복. 기출은 반복이니까 이 기출 문제를 봐주시면 좋겠다. 이것만 갖고도 거의 만점을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감이 엄청 좋은 거지. 이 두 개면 충분한 친구들도 있어.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결국은 좀 연습이 필요하니까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하는 건데 그 정도 모의고사는 지금 7월, 9월, 10월 다 있다고. 그리고 우리도 모의고사 시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잡아버리겠다. 7, 8월에 딱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20시간, 3시간, 한 40시간? 쉬운 거는 1.5 스피드 돌려도 되고요. 노베는 이 세 가지를 끌고 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뒤로 가는 거는 별로 의미 없다. 시험만이 보는 거 그다지 힘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유배 유배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했던 유배와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하지 않았던 유배가 있는데 저와 함께 하지 않았던 유배던 했던 유배던 간에 요강을 듣지 않았으면 들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시간입니다. 3시간만 나한테 써줘. 그 다음에 기출 강좌는 유배들은 조금 이 문제 강좌를 다 보겠다가 아니라 이 문제 중에서 그래도 설명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야. 요자료가 좀 복잡하네. 요자료는 좀 이해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만 저의 설명을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많이 부족한 친구면 유배라고 하더라도 좀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유배는 요거를 우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은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인데요. 제가 스포츠 하이라이트 좋아하는데 그런 하이라이트는 아니고요. 요거가 뭔지 이제 설명해야 돼. 요게 이제 7월 말부터 5주간 진행될 건데요. 변별력 있는 심화 문제. 변별력 있는 심화 문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불안해진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방향성에 대한 부분 고교 과정에서의 부분을 벗어나는 것을 다루면 안 된다. 제외시켜라.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하지 못한 것이 터지면 사람들은 불안하거든. 그런데 경제는요. 수능 경제는 특히 그동안 고교 과정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수능 경제는 매우 어렵다는데. 이거 왜 어렵냐면 수능 경제는요. 산수할 거 자료 해석할 게 많아서 어려운 거지 그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어려운 것들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어떤 예를 들면 옆집에 있는 그쪽은 우리 옆집에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2등 과목이니까 사회문화 같은 경우 13만 정도 하고 우린 한 5천 하거든. 그 과목도 도표 같은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3문제 정도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산수는 아닌데 잔잔발이라고 하거든. 이게 계산할 것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풀다 보면 시간을 좀 쫓기는 그동간도 좀 그래 왔단 말이야. 그리고 개중에 한 대 두세 문제는 조금 참실하고. 그러면 그 참실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 이렇게 된 거거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강좌예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강좌고 답은 난이도는 좀 있고 답은 좀 하나가 아니고 0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10문제씩 한 8세트가 여러분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강좌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노베인 학생이 갑자기 일로 들어오지 말라고. 여름이니까 제가 이런 경우 현장에서 봤거든. 여름이니까 이제 제대로 공부하려고 공부는 안 돼 있는데 그냥 나도 현장으로 왔어. 보니까 어려워.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요. 자기의 지금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니까 이거 어차피 촬영되면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한 8시간 8시간 그래서 10시간 정도 강좌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하는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 5주간 5회 그리고 이번 커리에서 또 하나 하실 게 연습을 하시는데 메가스터디에서 제작 중인 퀄모의고사 제가 수업 중에도 강의 중에도 몇 번 언급했는데 총 12회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5회가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프로 판매가 되는 실제 판매되는 부분은 5회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문제들을 제가 다 촬영하고 업로드하고 여러분도 구매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어려운 주제들 비교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GDP라든지 어려운 주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해당 한 4, 5문제씩 또 추가로 컬 모의고사에 수록돼서 같이 그거까지 제가 다 설명, 해설하고 한 5주간 진행이 되는 요게 이제 고3의 수능 학습법의 마지막 커리가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안하실 텐데 그동안 한 번도 교과 밖의 과정을 끌어올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가 불안감을 좀 덜어드릴게요. 더 잘 됐어. 이게 아웃라인드 너무 잘 거나가지고 이제 교과 밖의 내용은 실을 수 없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기출이 핵심이 될 겁니다. 교과 내용과 기출이 핵심이 될 거라고 하면 이럴 때 제가 느낀 부분인데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상 그런 건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와 저 문제는 좀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그래도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런 문제 좀 배제되겠죠. 이런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강사니까요. 이걸 어떻게 끌고 와야지 커리를 끌고 와야지 애들이 나중에 저 문제를 맞출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갖고 있는 선천적인 자기의 IQ 이런 능력 그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학습의 능력 이런 것이 되게 많이 지배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2년 전에 수능 경제가 쉬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능 경제가 쉬워지면요. 꾸준히 기출 학습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나 만점을 받습니다. 오히려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측하건대 예측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예측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출이 되게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출 학습 많이 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시면서 자기가 지금 위치에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되게 잘 완벽하게 만드시면 좋은 결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학생 여러분들 제가 캐스트를 많이 찍지는 않지만 가끔 공지사항에 글도 올리고 하거든요. 고민하지 마시고 수능경제 더 명확해졌다. 교과방 내용 안 나온다. 그리고 기출하고 교과 중심이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 얻을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수능 전까지 열심히 학습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수능경제강사 우영호였습니다. 주인공 예전에 고4 우영호